안녕하세요 호텔 델루나에서 장만월 역을 맡은 아이유 이지훈입니다 진짜 재밌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이니도 굉장히 재밌게 나왔는데 본편은 그거보다 더 재밌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더운 여름 오싹하고 달콤하게 보낼 수 있는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나의 아저씨 이후에 좀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근데 그래도 차기작을 이렇게 빨리 결정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우연히 어떤 지인분께서 호텔 델루나라는 신업이 들어갔는데 혹시 읽어봤냐 그래가지고 급하게 찾아서 읽어봤는데 이 역할이 정말 나한테 들어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여자 캐릭터가 아주 강렬하고 강인하면서도 사연이 많은 캐릭터였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캐릭터가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감사했는데 첫 미팅 때 감독님과 작가님 두 분을 뵙고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걸 왜 저한테 주신 건지도 다 꼼꼼히 여쭤보고 했었는데 세 분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어떤 확신이 제 마음을 많이 움직였고 또 작가님께서 그때 해주셨던 말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제가 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지은씨 고민하는 거 당연한데 이렇게 강하고 멋있고 재밌는 캐릭터가 오면 찾아오면 그냥 그때는 잡아 보는 게 어때요? 라고 엄청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에 또 제가 반해서 작가님의 그런 확신에 찬 그런 말씀에 반해서 또 더 저도 더 확신을 가지고 이 역할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럼요 좀 더 힘든 걸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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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